오늘 저는 여러분께 착한 사람들이 세상 살기 힘든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 전과 생겼는데 인생 망한거야 라는 글을 보고 판단해보시죠. 나 1심에서 실형 떠서 두 달방 다녀왔어. 벌금은 빵에서 살았던 기간으로 퉁쳐주던데 나 전처럼 그냥 살 수 있나. 해외 출국 못한다는데 진짜야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무고죄로 벌금 300받고 실형을 살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내가 남자친구에게 성격문제로 이별 통보받고 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자친구 성폭행으로 허위고소했거든. 근데 내가 성폭행당했다 말한 당일에 오늘 즐거웠어 내일 봐라는 카톡 보내고 일관된 진술이 아니라 증언 횡설수설에서 남자친구는 무혐해 받고 나는 무고죄로 맞고서 당해버렸어. 1심에서 남자친구가 유죄이고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검사 구형 1년 8개월 받고 법정 구속댐. 수갑차고 폰 내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 그래도 여자라고 포승줄은 안 묶어서 다행임. 2심에서는 합의 시도하고 공탁금도 걸고 반성문도 쓰고 해서 벌금 300으로 감형받았어. 총 2개월 수감생활했고 수감생활로 벌금은 떼웠거든. 괜히 전남친 담그려고 했다가 짤지만 빵살았던 거 화가 나네. 빵에서도 죄몽 무고죄라 하니까 같은 방 아줌마한테 타박당했어 나이도 어린애가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는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당당하게도 남자친구를 담그려 했다는 저 표현의 치가 떨리지 않나요? 무고죄가 이래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총기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내용에 반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시내 운전 규정 속도를 50에서 30으로 낮추고 벌금을 100만원 때려버리겠다는 법안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이 법안에 과연 여러분은 찬성할까요? 아마 저런 교통법안을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저지를 일이 없는 일에 대한 범죄 형량 강화에는 그 어떠한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시나 실수로 저지를 수도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죠. 여러분은 무고죄를 강화한다 해서 막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십니까? 무고죄 강화에 대해 온몸이 떨리는 사람은 허위 미투를 하는 저런 인간들밖에 없을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fm들은 무고죄를 강화하면 안되는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들은 왜 무고죄 강화를 반대하는 걸까요? 우리가 방화범죄 형량 강화에 대해 감흥없이 찬성하듯 그녀들도 찬성을 왜 하지 못하는 걸까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담궈버리려 했다는 이 말. 여러분은 이 썰을 조작된 썰이라 생각하십니까? 힘든 일이 있어 누구 한 명 고소하고 싶었다.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쓰여 힘든 상황이었는데 누가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신경쓰이게 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했다. 라고 말하는 여성의 말이 보이시나요? 저 남성은 지하철에서 하스스톤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뉴스에까지 소개된 레전드 사연인데 여러분은 이래도 제가 보여드린 짤이 조작된 내용 같습니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게 현실입니다. 무고죄 강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고죄에 피해받을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무고죄에 피해받을 수도 있는 사람은 저런 식으로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는 인간이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방화범 처벌 강화에 열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FM 여러분들은 자신이 떳떳하다면 무고죄 처벌 강화를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사람은 꼭 남자가 된다는 보장없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통화노금을 꼭 사용하길 바라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2024년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